네 반갑습니다 데이스매치의 시간입니다. 간만에 불쩡주러 올라왔습니다 한국대한국이네요 여전히 저는 스나이퍼모드입니다. 먼저 촬영탑승을 하겠습니다. 스나이퍼모드 룽룽 문자가 주시고요. 먼저 죽었으면 좋습니다. 오 점프했어요. 너무 아쉽죠? 점프할 수 있어요. 점프해서 장소 피한다는 곳. 아싸 문자가 함께 죽었습니다. 후진 앞에 분야시아 날 inic udah 끝났습니다. 좀비 주시고요. 좀비 조심해야합니다.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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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letter 사명소 킬 좀비떼근이라로들 하аств던 아 accordingly 흑미용 Watching 우리 다 mandat 아군 조심해야 합니다 아군 아군 조심해야됩니다 깔아붕겼뻔했어요 자 여기 먹잇감은 어우 죄송해요 아우 스쳤네 살짝만 스쳐도 죽는다 는거 자 다시 후진 자동차가 자꾸 이렇게 부딪치고 총을 맞으면 자동차가 바지니 가요 자 죄송합니다 광기운전사 저 분도 계속 쫄았어요 뭉개고 뭉개고 가죠 뒤로 후진 자 온다는거 모르죠 자 3킬 연속 10킬입니다 항상 이 게임에서 저를 보는분들은 저를 몇만원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차로 차운전 되게 자신있어요 근데 또 피했네 후진도 잘해요 후진할때 뒤를 봐야되는데 후진할때 뒤를 안보고 후진한다는거 그리고 제가 요렇게 차량을 바꿔타합니다 차를 다쓰면 수리탄 던지고 저 잡으려고 지금 뒤에서 바로가시는데 피가 지금 20% 30% 좀비잡았구요 이제 말보다 게임플레이가 되게 스피드하게 진행됩니다 이게 분량이 2분 50초 남았 50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스피드있게 진행되는 게임인데 단점이 있다면은 게임 접속하는데 보통 1분 40초 기다려야되요 근데 전에는 2분까지 대기시간이 있었습니다 게임한번 하려면은 기다려야 된다는거 그러나 기다린만큼 재미는 갑시다 자 말하면서도 계속 차량을 치고있습니다 자 불타는 자금차 번개동차 자 여기도 거의 저희편들 총질 못합니다 어 저 죽겠는데요 샌드박스 사선으로 지금 기관정세를 받고 곧 정렬히 전수했습니다 둠스텝 자 게임시간 1분 10초 나왔습니다 작은차로 갈까 하다가 아 뭔가 아닌거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차로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저희 팀도 경치좀 먹어야죠 이게 적군을 한명 죽일수록 도움이 지고 올라가죠 아시스트도 포함되거든요 도움을 줬다 어 그 상대방을 죽일때 끝까지 계산했거든요 총 3 자 이번엔 맴대로인데요 엉글게 엉글게 딜해도 죽었습니다 자 저기 저분 총 탄창 알구요 자 지금 잠깐 소강상탠데요 네 아 한꺼번에 다 죽었네요 저쪽편 자 저격 저격 스나잇 자 스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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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준화 플레이로 나옵니다 저희 총이구요 4 레벨 다 올려야 되요 돈 들여서 트래시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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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잘했네요 이분도 나름 네 좋아요 베인 읽고 싶습니다 제가 3킬을 킬수가 20킬입니다 한번 죽었구요 전부 다 한국대한국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저희 팀의 게임 어떤 기여도를 많이 했네요 연속 5킬 라운드당 차량 5킬 짧은 시간당 적 3킬 연속으로 12킬 킬링 머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 에 gesam 미스키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